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 공인이 어떤 좀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도 스스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묻히지 않습니까 망자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호의적입니다. 어떤 그 공인의 그런 죽음은 예를 미화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돼가지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나중에는 무슨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추앙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 사회를 보이게 되면 참 우리하고 다른 것은 당신이 뭐 스스로 선택을 해가지고 죽든 살든 간에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대하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 생전에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그 불법을 그냥 치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밝히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참 우리가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본인이 불법을 그냥 호도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게 되면 죽음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이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미국 사회가 정말 죽어도 끝까지 죄를 추궁하는가 지나치게 집요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불법을 파헤치고 불법에 부욕했던 자 협력했던 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하고 문화적으로 참 많이 다르다. 외국의 이름들 언론들을 보게 되면 죽은 이후에도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인데 죽은 이후에도 가장 지금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분 가운데 한 분을 덜작여야 되면 금융인으로서 굉장히 크게 성공했던 그런 제프리 앱스타인 이 앱스타인이 2018년도에 감옥에서 그냥 죽었는데 연료자들에 대한 단재 소위 앱스타인하고 함께 놀았거나 앱스타인에게 금융적인 편의를 제공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이메일 같은 추적을 통해 가지고 그게 되고 얼마 전에는 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앱을 물어주는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던 사람들에게 물어주는 그런 일들이 합의를 본 거죠. 지금 또 제이피모가니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협력을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또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이거든요.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 중에서 요즘에 성정체성 문제 때문에 항상 홍력을 걷고 있는 버드와이저가 중앙에 있고 가장 톱뉴스가 앱스타인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터를 모종의 어떤 사건 때문에 좀 협박을 했던 것 같다. 이런 내용이 크게 지금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2019년 그 정도에 죽었는데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가도 계속 검찰이 이제 이 사건을 파헤치고 있단 말이죠.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 거죠.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의 김신영 국제부장이 죽은 악당을 대하는 사회의 품격이라고 해 가지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살아생전에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자신의 선택을 통해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살아생전에 저지른 범죄 행각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격차 문제를 다뤘는데 참 의미심장한 좋은 그런 칼럼입니다. 앱스타인에 대한 미국 사회의 단죄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가 죽은 지 4년이 흘렀지만 학계, 재계, 금융계를 망나는 수많은 인사가 앱스타인과 연루돼서 그만두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주에만 굵직한 뉴스가 최소 3건 나왔다. 진보학자 노음 촘스키 MIT 교수 리언 보츠타인 바드대 총장이 앱스타인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이와 벨트로 도이체뱅크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월가의 거물로 알려진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 모간 회장도 금융 편의를 제공한 그런 혐의로 검찰 주사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수없이 월스트리트저널 같은데 그냥 소위 앱스타인과 관련된 연류자들의 연류라 해가지고 돈을 좀 받았거나 향응을 같이 받았거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거나 이런 사람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로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일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조차도 뭡니까 미국 사회는 엄하게 그냥 처벌하거든요. 미국 사회는 사후에도 집요하게 범죄의 책임을 파헤쳐 추궁한다. 죽었으니 이만 됐다고 여겨선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공동체의 암묵적 합의가 있어 가능한 것이다. 이런 관행에 범죄자는 가스도 피해자의 계속되는 삶은 지켜줘야 된다는 믿음이 깔렸다. 미국 사회도 이제 총기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미국의 텍사스주의의 델러스의 몰에서 이런 발생했던 것은 그 아까운 젊은 부부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죽음을 맞은 것은 참 미국 사회 총기 규제 문제가 왜 저렇게 해결이 안 되나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적인 이 사회가 그래도 여러분들 수많은 그런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사회가 건재한 것은 내부적으로 도덕적인 정화작용을 이렇게 멈추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참 인상적이거든요 선과 악과 정의와 여러분들 부정의와 합법과 불법이 허물어지게 되면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내려앉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체주의 성격이 강한 국가가 많지 않습니까 휴전선 위쪽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서해를 지나게 되면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위로 올라가면 부틴이 이끄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하고 맞선 그런 자유주의가 국가일수록 내부적으로 도덕성을 고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탈북민들의 녹취나 기록을 통해 가지고 인권 기록을 계속 남기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 소위 교전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보 유입과 같은 걸 통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 한국에는 세상을 뜬 선범죄자가 있는데 박원순 그런 서울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죄자를 미한 다큐멘터리컬 만들어 7월에 개봉한다고 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원순 사건에 대한 사실은 수없이 많이 공개돼 있고 인권위 홈페이지 검색창에 서울시장 성희롱 검색만 해도 범죄 사실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상당히 한국 사회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선거 사기질을 하더라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렇게 성범죄하고 연루돼 가지고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더라도 이걸 미화하는 다큐멘터리를 내보낼 정도 사이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고 하니까 노예 제도가 여러분 폐지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당시에 대형제국이 소위 노예 무역 같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행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 공동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겁니다 노예 제도를 그대로 용인하는 한 영국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이런 근거가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거든요 노예 제도가 1444년에 포르추갈의 시작이 돼 가지고 1807년도에 영국이 우선적으로 노예 무역을 검지합니다 그러나 뒤로 또 영국 편법으로 무역이 계속 이루지죠 결국은 영국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약 20년이 지난 한 30년이 지난 28년이네요 영국 노예 제도의 폐지가 1834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노예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띄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기본은 스스로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를 용인할 때 그때 무너진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앱스타인의 성범죄와 관련한 부분에서 미국 사회가 집요하게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 가지고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은 참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뭔가 아니까 한 사회가 근실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윤리적 기반을 유지해야 되고 그 도덕적 윤리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악과 사악함에 눈을 감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인권 여러분들 유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우리 사회가 눈을 감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까 그거가 여러분들 우리 자체의 윤리적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에 눈을 왜 안 감아야 되는 거 아니까 그 행위 자체가 은폐하면 은폐할수록 전부 여러분 선거가 여러분들 다 오염이 되는 그걸 통해 사람들이 모든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감각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상태의 붕괴 형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악을 여러분들 건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김신영 국제부장이 쓴 정말 죽은 사회에 대한 을 대하는 그런 사회 품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그런 거대한 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집요하게 파헤쳐서 관련자들을 벌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점을 좀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위 선거사기 선거사기 부정선거 문제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를 배속까지 파헤친 책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도덕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1권은 총론이고 2권 3권은 대통령 선거를 다뤘고 3권은 2020년 4.15 총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5월 30일 날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를 다룬 책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선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와 또 우리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을 길이길이 보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이 책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 훼손을 우리가 방지해 가지고 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로 유지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